모든 게 완벽한 딸을 입양한 뒤 서서히 드리워진 비극의 그림자 천사의 얼굴 속 숨겨져 있던 악마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소녀의 민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잔혹했던 소녀의 과거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한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4년 전 갑작스레 실종됐던 딸의 행방이 포착됐다는 소식 트리샤는 딸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고 실종 당시 겨우 6살이었던 딸에겐 더욱 가혹했을 시간대 그렇게 훌쩍 커버린 딸과 다시 만났는데 모든 걸 포기한 순간 기적처럼 나타난 딸 트리샤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에스터가 사라진 이후 멈춰있던 이들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그대로인 가족의 품속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에스터 하지만 에스터를 노린 비극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은밀한 시선에 끔찍했던 과거가 겹쳐오고 다시 가족에게 드리우는 불안의 징조들 가족의 단란한 시간을 방해한 손님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지켜보던 존재가 다름 아닌 형사였다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칠간 주위를 살폈다는 형사 하지만 에스터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데 엄마의 눈에도 눈에 띄게 초조해 보이는 딸 떨어져 있는 사이 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겼다는 직감이 드는데 그날 이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에스터 이대로 딸을 방치할 수는 없었는데 속마음을 듣기 위해 어릴 적부터 딸을 전담했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고 결국 시간만이 해답인 걸까 그렇게 천천히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하던 어느 날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또다시 찾아온 형사 화장실은 핑계였을 뿐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형사는 에스터의 지문이 묻은 물건을 몰래 챙겨 떠나는데 에스터가 나타난 뒤부터 줄곧 그녀의 존재를 의심해왔던 형사 물건에서 채취한 지문을 실종 당시 에스터의 지문과 대조해 보는데 한편 집으로 돌아온 트리샨은 가장 먼저 딸을 살피는데 또다시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딸 트리샤가 충격에 빠진 그 시간 진실을 마주한 형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자리를 향해 잔혹한 응징을 시작하는 소녀 아니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건 이름만이 아니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녀 그녀는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을 남다르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을 이용해 거대한 사기극을 계획하고 있었던 리나 그 시작은 이곳에서 탈출하는 것 간수들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다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그때 출구를 눈앞에 두고 맞닥뜨린 위기 하지만 이것마저 그녀의 시나리오였는데 다른 이의 손을 빌려 방해물을 처리한 뒤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채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왔던 리나 타인의 피를 재물삼아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게 된 그녀는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포착된 다음 타겟 에스더의 삶을 완벽히 훔치고 싶었던 리나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자를 영원히 없애려 하는데 아이였다 진실을 숨기려 하는 건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지만 어쩐 일인지 모든 진실을 묻겠단 그녀 리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트리샤의 속내가 의심스럽기만 한데 결국 완전 범죄를 꿈꾸는 리나의 다음 타겟이 되고만 이들 완벽한 에스더가 되려는 그녀의 계획은 끝내 성공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오펀 천사의 비밀의 프리콜 이야기 천사의 얼굴 뒤 악마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 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이 신작의 결말은 아직 놓친 게 아니었다 아니었다